안녕하세요. 저는 신촌 도도 아카데미에서 방과후 유용 과정이랑 그리고 강사 트레이너 과정을 마친 정혜리입니다. 도도 아카데미 메이크업 수업 및 3월부터 중랑중학교 방과후 메이크업 교사로 배정되어 첫 출강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으로 메이크업을 공부하면서 강사의 꿈을 가져왔지만 막연하게 학원 선택이 고민되었었는데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과정을 거친 후 제가 항상 바라던 교육의 길로 이루어주신 신촌 도도 아카데미 원장님, 선생님 그리고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강사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신촌 도도 아카데미로 오세요.